박 전 대통령의 공판 준비기일, 연기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 있었지만 내일입니다. 그런데 변호인단도 꾸준히 추가 선임 난항이 예상된다 했는데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유영아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는 계속 함께하고 있고요. 추가로 3명이 됐는데 바로 이상철 변호인, 그러니까 추석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동찬, 남호정 변호인이 지금 추가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찬 변호사, 남호정 변호사는 남녀 변호사인데 이제 좀 로스쿨, 변호사 시험 출신으로 두 보조 변호사 정도의 역할이고 이상철 변호사에게 지금 눈길이 쏠립니다. 중앙지법 부장판사, 북부지법 수석 부장을 지낸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법대를 나오진 않았군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에 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상철 변호사의 도움이 아마 상당히 원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철 변호사의 수임 동기 자체가요. 저는 본인이 이런 수임료나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의 그런 지향점하고도 좀 비슷해서 아마 수임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회 비상임위원이군요. 그리고 지금 이상철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장.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이라는데 여기서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이 합류한 이동찬 변호사는 여기에 지금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고 해요.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유영아 변호사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명성 변호사가 바로 직전까지 사무처장을 하다가 최근에 공동대표가 됐다고 해요. 저 한변에. 한변에 공동대표가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한변이 지향하는 가치가 상당히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말 그대로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민변과 대척점에 있는 보수. 그래서 지금 민변의 보수적 가치와 대척점에 있는 보수적인 변호사들을 모아져 있고 우리가 보수적 변호사들이 모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변이라고 하죠. 시변이라고 하죠. 그것이 작년에 이 모임과 통합이 돼서 지금 한변으로 다 통일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법률적 조력은 이 단순히 이상철 변호사뿐만 아니라 한변이라는 변호사 모임 전체가 아마 조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한변의 고문을 맡고 있는 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들도 지금 측면에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해법이나 투쟁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변이라는 것하고 손을 잡은 부분이 조금 맥락이 통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변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한변이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측에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세 명의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봐서는 나머지 두 분의 경우에는 아마 이상철 변호사와의 고용 변호사가 아닌가 관계가 그래서 보통 구성 변호사, 대표 변호사하고 그 아래 고용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3인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상철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어쨌거나 그래도 판사 경력이 꽤 긴 변호인이 합류하면서 법리적인 다툼을 그래도 준비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변호인이 추가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이 바로 첫 재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의 모습을 드러낼지 안 드러낼지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실질적인 재판보다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런 협의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보수 쪽에 지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표는, 그 표심은 이미 홍준표 전 지사 쪽으로 아니면 또 조원진, 홍준표, 조원진 후보 쪽으로 흘러가 있기 때문에 표심과는 무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공판 준비기일, 첫 준비기를 맞은 사람이 오늘 맞은 사람이 바로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변호인들만 나와서 우 전 수석 안 나왔고요. 짧게 이런 입장만 발표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 3, 4차례 공판 준비기를 더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30분도 안 돼서 끝난 그런 절차. 예상은 됐지만 이러면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추정 매체죠. 더 팩트가 찍은 건데 저게 우 전 수석의 최근 모습인데 저 앞에 있는 분, 눈을 좀 저희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분이 우 전 수석의 부인, 김장자 씨의 딸입니다. 양인 사장님, 이게 이제 재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정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까지 우병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잘 비켜간단 말이에요. 뭐 일각에서는 버꾸라지다라고 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치열하게 법리 다툼의 승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이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했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의문점 하나와 그 다음에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증거들을 어떻게 돌파하는 법리 논쟁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또 하나의 우리나라 법정과 법정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례 연구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패했고 우병우 전 수석은 이러한 법망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뛰어난 테크니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 사례를 또 한 번 제공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대비해서 나오고자 하는 의도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모 씨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에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부인으로 저희가 본다. 이런 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부인도 우병우 전 수석과 같이 기소로 됐죠. 특히 가족회사 정강의 업무상 배임행위. 그리고 또 장모도 김강자 씨도 김장자 씨도 지금도 기소됐습니다. 그 분은 하성의 차명 땅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더 팩트의 취지에 의하면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서 협의도 했지만 또 장모 집도 가서, 장모 집에 가서 처가를 가서 또 여러 가지 있다가 놓은 장면이 목격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장모도 같이 기소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법률 전문가니까 이 하영호 재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입을 맞출 것인지 아마 상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입니다. 저기도 장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우 전 수석 특별법, 우병우 특별법이 이미 발의가 돼 있잖아요. 그것도 민주당 의원이 50명 가까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다음 대선의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한 40, 40, 50명의 의원들이 우병우 특별법, 특검법 이걸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제 식구 봐주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를 필두로 한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기세로 해서 강력한 야당이 될 경우 과연 특검법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느냐 또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이 합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특검법보다는 검찰 자체 수사를 해서 재수사를 한다든가 추가적인 혐의를 가지고 또 추가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병우 사단이 아닌 진짜 다른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추가적인 기소를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아까 저희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굉장히 지금 보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지금 특검 수사에 그 전에 검찰 수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길매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아직 다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판을 더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더 열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형사소송에서 기소를 할 때 공소장만 재판에 법원에다가 넘겨요. 증거가 못 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공판 준비기를 마치고 나면 검찰에서의 증거를 열람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좀 우병우 전 수석 측에서 재판을 좀 느리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보통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네. 기소를 했을 때는 검찰 쪽에 가서 기록들을 열람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 안 했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약간 지연수를 펼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저런 사진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지금 청와대 수뇌부가 다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다른 것도 아닌 민정수석까지 지낸 사람은 여전히 저렇게 활보를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생각도 들고 하지만 법적으로 과연 직무유기냐 뭐냐 따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병우 특검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수사를 하게 한다든가 문재인 후보가 어제는 MB 정권의 4대강 다시 조사하겠다 이런 지금 유세를 했던데 연설을 했던데 저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과거에 정권의 것을 계속 파헤치면서 사정전구로 시작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병우 전수석의 경우에 감정적으로는 정말 얄밉기 짝이었고 후하무치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특검으로 또 해야 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소급위법, 특별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수희 변호사의 말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 또 문재인 후보 공약 때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